완전..완전 잘생겼어 시행값지? 네? 줌은 왜 해요? 네? 줌은 왜 하시냐고요? 나 굉장히 당혹스럽다 줌을 하든 영상을 찍든 아가씨가 뭔데요? 나무 뚜드려 막히게 생겼는데 왜 줌을 하시냐고요? 뭐야? 제주 실신 킬로그램 프로그래밍 데미션 저, 저 신나가는데 제주로 입성하는 스트리트 우파이어 태권보 그로두 마! 히! 히! 후지! 파이트! 하아.. 하아.. 어떡해.. 저거 또 얼마나 얻어 터지는 거야.. 하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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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너 뭐하냐? 나 이겼다니까? 너 진짜 이거 좀 안 하면 안 돼? 하아.. 하아.. 난 못 보겠다고! 오우 큰일났다 이제 왜? 너 우는 게 다 예뻐 보이는 거야 아주 여자 다 됐네, 여자 상여자야, 상여자 야 왜? 근데 너 왜 손 이렇게 잡냐? 뭐? 떨려서? 떨려서? 뭘 자꾸 울었어 아니 너만 이상한 거 아닌 거 같아서 나도 이상해서 뭐? 그 멀리서도 딱 너만 보이고 귀까지 꽤 자꾸 예쁜 것도 같고 그냥 너랑은 헤드락이나 걸고 엉덩이나 까야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야! 사람은 왜 그렇게 봐? 이렇게 손 잡으면 스킨십 같고 뭐? 네가 이렇게 막 쳐다보면 쳐다보면 뭐 뽀뽀하고 싶다는 생각도 잠시 잠깐 들어 아! 아 이 새끼가 뭐 이렇게 솔직히 그러면 혼자 생각해야지 왜? 너도 그래? 너도 혼자 그런 생각해? 아니 속으로 생각하라고 속으로 오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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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!